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제목은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아마존 횡단자 에드워드 스페포드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은 경기로 치면 장거리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100미터 달리기처럼 불과 10여초만에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오랜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도의 인생 사례를 가리켜 나그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마찬가지로 요한사도와 베드로 또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여정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불굴의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인내의 삶은 심지어는 전문 선수들에게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르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조차 마라톤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정도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여정을 끝까지 잘 견디어내야만 비로소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나그네 삶을 잘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존 번연이 쓴 책으로 한국어로는 설로역정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으로의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기독교 우아로서 167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영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소설 중 하나로 평가되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리고 출간 이후 300년이 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나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존 번연이 영국 국교회의 허락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 종교법의 위반으로 영국 베드퍼스셔 카운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마귀의 불화살 위협과 속이는 사람들의 유혹 때로는 좌절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수많은 역경 등을 끝내 이겨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쉬지 않는 인내와 끈기로 매순간 들이닥치는 위기와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신앙의 경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제임스 스페포드는 영국의 탐험가이자 생존주의자입니다 2008년 당시 33살의 제대한 영국 육군 대위였던 스페포드는 아무도 걸어서 아마존을 완주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개인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스페포드는 2008년 4월 2일 페루 남부의 태평양 해변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페포드는 처음 출발할 때 자기 친구인 루크 콜리어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콜리어는 불과 3개월 만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스페포드는 31살의 페루 임업 노동자인 산체스 리베라를 가이드로 삼았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스페포드는 처음에 아마존 정글 트레킹을 완주하는 데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곧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전체 완주 길이인 6759km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매번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마주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포드와 가이드인 리베라는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와 거대한 아나콘다 뱀 소용돌이 치는 강물과 급류 그리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모기 등 각종 곤충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스페포드는 5.5m 길이의 카이만 악어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의 식량 부족 사태를 견뎌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식량이 떨어지면 피라냐를 잡아먹거나 야자수 열매를 따서 연명하였으며 가끔은 강변에 있는 원주민의 마을에 들러 식량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여행 중 가장 큰 위협은 오랫동안 백인들로부터 학대를 받아왔던 원주민들로 이들 마을 주민들은 종종 스페포드 일행에 대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때로는 폭력까지도 행사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스페포드는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아마존의 강뚝을 따라 끊임없이 걸었고 때로는 헤엄치거나 산을 타고 올라갔으며 빽빽한 밀림에서는 정글도인 마체테를 휘둘러 한 걸음씩 없던 길을 뚫어가며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목적지를 하루 앞둔 날 스페포드는 마침내 지쳐서 길가에 쓰러졌는데 당시 온몸에는 땀띠가 났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페포드는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어서서 남은 85km의 거리를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드디어 2010년 8월 9일 에드워드 스페포드는 브라질 북부의 크리스피 해변의 대서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이로써 그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아마존강 전 구간을 도보로 완주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1년 기네스북은 스페포드의 업적을 인정했으며 마침내 그는 2012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페포드의 목숨을 건 처절한 아마존 여정의 사투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고 맥이 빠질 때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최종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보장하신 천국의 멸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며 굳게 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여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